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 와중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원시원하게 문재인을 까시는 분이 있습니다. 망치 하나를 들고 팍팍팍 신문을 내리치면서 아주 시원하게 문재인을 까고 민주당을 까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마 힌트 제가 드렸으니까 알만한 분들 아시겠죠? EQ 채널 운영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Q 채널 운영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에 대해서 깜짝 놀랬을 거다라고 또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Q 채널 분께서 오늘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저희도 영광스러워.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또 좋은 말씀대로 오늘 이어주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제가 그냥 편하게 EQ 채널 운영자가 너무 길어서 옛날 채널명 EQ 형님으로 가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EQ 형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EQ 채널 운영자고요. 40대 자영업자로서 유튜브를 자동차 리뷰로 한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 하다가 보니까 문재인 집권하고부터 경제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박살나고 매출이 떨어지는 바람에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우연치 않게 문재인을 비판하고 신문을 읽으면서 망추에 휘류다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EQ 형님 여러 가지로 시원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예정했던 바는 아니지만요. 많은 분들께서 또 구독을 구독 중으로 또 바꿔주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저희 신현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재미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추천 누르신 분들 거듭 추천 팍팍팍 눌러주시고 오늘 함께 영상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하시기 때문에 계기도 바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영상을 좀 봤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우리 EQ 형님 채널을 예전부터 알고 쭉 봐왔거든요. 근데 좀 보니까 최근에 망치 컨텐츠 뿐만 아니라 며칠이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아마 최근 영상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을 박스에다가 딱 이름을 써놓은 다음에 쇠박대기로 팍팍팍 치는 영상이 몇 척짜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좀 생각해봤는데 사람은 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로 해가지고 문재인 이름 쓰고 제가 이제 그림도 좀 그릴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그린 다음에 좀 속 시원하시라고 스트레스 푸시라고 한번 좀 쇠지팡이로 퍼포먼스를 한번 휘둘러봤습니다. 퍼포먼스 참 좋죠. 우리 EQ 형님께서 아주 점잖게 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 생명이 아니잖아요. 박스는 생명이 아니니까. 퍼포먼스 차원에서 아주 재미있게 또 탁탁 해준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EQ 형님에 대한 소개도 드렸고 또 서두를 좀 이런저런 말씀을 좀 했는데 바로 이제 본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튜브를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 하게 된 계기가 문정권의 실정 때문이지 않습니까. 먼저 정치 분야부터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 추미애가 벌이고 있는 이 광란의 칼춤. 어떤 관점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이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자영업자들은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직장 다니고 저 같은 경우도 직장 다니면서 창업을 해서 이명박 정권 때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지. 박근혜 정권 때까지. 이렇게 무슨 이런 정치권에 자기들만의 알력과 권력 싸움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영업자들의 피해냐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경제랑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자기네끼리 서로 권력 다툼에 이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경제는 개판치고 지금 코로나 K 방역이라고 했는데 방역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요. 경제도 제대로 운영 못하고. 이건 뭐 해외 수출도 줄고 외국인 관광인도 줄고 대만이나 이런 데는 방역을 잘 하는데 왜 문재인 정권 때는 이렇게 방역도 제대로 할지도 모르고 경제도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업적이 없는 상황에서 장사도 안 되고 저기 알기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때는 우리가 일하기 바빴지 이런 정치 문제에 이렇게 심각하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까놓고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 과거 정건대 법무부 장관 이름 딱히 외운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나마 옛날에 통진당 해산 문제 때문에 당시에 황교안 장관 그 정도 제외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외울 일이 거의 없단 말이죠.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검찰총장이 누군지 감사장이 누군지 무슨 복지부 장관이 누군지 윤리위원장이 누군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대통령이 집권했으니까 잘하고 우리나라 경제 잘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러면 문재인 정권 집권하고부터는 왜 이렇게 이런 정치권에 시끌시끌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도 화가 나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신문을 읽으면서 망치를 휘두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망치를 휘두르고 쉽게 만드는 문재인 정권인데요. 정치 문제 결국 자기들의 권력 지키기를 위해서 정말 국민들 보기에 낯뜨거운 장면들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는 그거에 지금 우리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저희가 또 재보궐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서 또 하겠지만 이 재보궐을 왜 하는 겁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저렇게 됐죠. 아시죠? 그다음에 부산시장도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제대로 해야 되고 정치권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런 추미애 사건과 윤석열 문제에 대해서 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슈로 자꾸 이쪽으로 끊은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자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영업을 하시면서 겪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정말 참담한 수준이라고 보죠? 네. 소득주도 성장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 이렇게 최저임금이라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지금 저성장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문재인 본인이 욕심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돼도 열받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도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더 안 뽑게 되고 알바 구하시는 분들은 더 알바가 얻게 되고 그리고 매출도 떨어지고 수익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좌파를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영업자분들은 민주노총이랑 이런 한국노총 등등 강성노조가 없는 집단이고 이게 내일 망하면 그냥 혼자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영권 박근혜 정권 때처럼 장사를 하면 계속 매출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 이게 희한하게 좌파만 집권했다 그러면 경제가 자꾸 내려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좌파 5, 8, 6 세대들이 대모만 해서 그런가 경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나왔던 그동안 대책들을 보면 뭔가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게끔 하고 자리심을 키워나가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대출해 주는 거 싸게 대출해 줄게 빚 갚을 거 있으면 갚아라 아 뭐 부도 날 것 같다고 우리가 저이자를 해줄 테니까 이걸 어떻게든 당장 메꿔 거의 땜질식 처방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수준의 그런 것들만 지금 늘어나서 그런 사이에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졌다가 또 파산하고 지금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요즘 뭐 길거리 가보면 전부 다 임대 걸려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신촌도 썰렁하고요. 저기 홍대도 썰렁하고 강남도 좀 썰렁하고요. K방역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또 뭐 2단계 올라갔다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완전 개판 5분 전 됐습니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한 부분이 부동산 얘기를 우리가 보내야 돼요. 이 사람들 뭐만 하면은 보수 정권이 양극화를 어쨌다 저쨌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소득 양극화가 어쨌다 이럽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소득 양극화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집값 양극화도 이루어졌다. 지금 뭐 강남이나 이런 곳은요. 이게 땅값이 내가 잘못 숫자를 읽었나 공이 하나 더 붙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상적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월급 타서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부동산을 해결을 못하면 그냥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그게 부동산 시장이 되는데 이걸 과도한 정보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점점점점 더 풍선효과가 돼가지고 점점 외곽으로 더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임대료 탓을 하는데 사실 임대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오히려 임대료가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떨어졌는데도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꼭 이 임대료 탓으로 또 돌려버리고 본인들이 실정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전 정권 탓하고 맨날 이명박 탓하고 박근혜 탓하고 항상 일해왔어요. 맨날 남의 탓하고 본인들 탓은 안 해. 세상에 지금 정권이 이제 후반기지 않습니까? 후반기인데 저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던 게 그래 저 사람들이 탄핵 프레임으로 집권한 세력이니까 한 1, 2년은 박근혜 탓이다 이명박 탓이다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3년 차, 4년 차 넘어가면서까지도 그 탓을 하는 거 보고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마 퇴임하는 날까지 박근혜 탓할 것 같습니까? 아마 퇴임하는 날까지 원성사면은 아 그건 내가 절대 못한 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가 하도 똥싸 질러 놔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나중에 그런 말까지도 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맨날 남만 탓하고 본인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 사과도 없어요. 문재인 정권은요. 그러니까요. 보수 정권 때는 그래도 이명박 때는 광호병 때도 사과도 했고 또 박근혜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이런 문제였는데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과 한마디였고요. 그냥 형식상으로 유감 표명한다고 그러고 국민들한테 사과나 이런 진심 어린 표현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맨날 남만 탓하고 맞습니다. 남 탓하는 게 일상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사에서 돌던 짤이 있어요. 부동산 얘기도 한 번 더 짚으려고 하는 건데 그 개그콘서트 옛날에 있었던 프로그리즘에 안경 쓴 개그맨이 나와 가지고 그게 아마 10년 전? 하여튼 몇 년 전이에요. 아마 이명박 정권 때 상황 같은데 여러분들 뭐 집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전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2억 3천만 원만 있으면 서울에서 전세 살 수도 있어요. 행복하죠? 하하하 하면서 야 어떻게 전세가 2억 3천만 원 될 수 있냐 2억 3천만 원 전세하려면 도대체 몇 년에 월급 모아야 되는 거냐 이런 말로 하는데요. 세상에 지금 2억 3천만 원이면 지방도시에서도 이런 전세 구하기 어려워요. 아휴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최하감 한 10억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10억도 구하기 힘들고요. 이게 이제 좀 규제 완화도 시키고 공급도 확대하고 시장에다 맡게 되는데 과도한 문재인 정권의 국가에서 개입하는 바람에 지금 뭐 전세도 폭동하고 월세도 폭동하고 있고요. G값도 뭐 오히려 곱하기 5배 이상 폭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쯤 되면 우리 EQ 형님 망치를 안 뚜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신문에 있는 그 참 황당한 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팡팡팡 이렇게 규탄을 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정말 우리 EQ 형님 채널 영상 보면 정말 속 시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분노를 단순히 망치 팡팡팡 뚜들기고 우리가 기분 좋고 그렇게 끝내야 될 사안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걸 뒤집어놔야 되는데 당장 지금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본의 아니게 생겼어요. 원래는 총석 끝나고 한동안 선거가 없어서 이거 어쩌나 어쩌나인데 오고동과 박원순이 똥칠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제보거리 생겼잖아요. 문제는 지금 이 야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걸 이끌고 갈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요. 입당을 못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까? 개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지금 한 사람도 급하고 지지율이 5%, 10%도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제야의 홍준표 이런 분들을 바깥에 놔두고 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 EQ 형님께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는 여러분도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EQ 형님이 대표적으로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시를 들어주신 건데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뒤에서 마저 언급을 하겠지만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령이 서지 않을까 봐 어떻게 보면 목소리 낼 만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자기는 말도 점잖게 한답시고 너무 에이펙트가 없잖아요? 거의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보고 있으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무슨 조선왕조 500년 시대도 아니고 앉아계시면 TV에 나오면요. 노인들을 비하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국민의힘이 젊은 이미지, 힘찬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할아버지 그냥 백발 노인, 무슨 조선시대 할아버지 한 명 딱 앉아계시는데 이게 누구한테 정치 잘 모르시는 이런 가정주부나 이런 젊은 층한테 정치 잘 모르고 국민의힘 그러면 거기 뭐 할아버지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데 아니냐 굉장히 뭐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김종인 무슨 말한 말도 느리시고 뭐 잘 안 들리고 뭐 뭘 하시겠다는 건지 메시지도 없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공감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참 여러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게 뭐냐면 좌파들이 뭐만 하면 막말 프레임을 이제 우리한테 씌웠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극복을 못했던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자 좋다 이거예요. 그래 그걸 막말이라고 인정하다 치자 이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야당으로서 뭔가 좀 우리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김종인 이란 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은 그 옛날 계급 프로그램이 좀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사장한테 이제 막 탄암을 당하는데 그냥 한다는 소리가 사장님 나빠요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예 뭔가 치는 느낌이 아니라 인팩트 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사장님 나빠요 대통령 나빠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 정도 수준 뭐 달달 외워서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다 까먹고 다시 나오시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점잖다고 해서 좋은지 모르겠는데 야당에서 좋은 말 하면은 저희도 안 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아 막 시원한 발언 사이다 발언 했다고 저희도 당연히 써주죠 저희가 또 아무리요 또 제일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사 어디 네이버 심지어 요새 네이버가 또 뉴스가 바뀌어가지고 순위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김종인이란 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찾아보려면요 직접 검색을 하지 않고서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외 지도부에서 어떤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조회수가 증명을 해줘요 막상 담아내면은 차 안 나와요 그만큼 임팩트가 지금 부족하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할아버지 나오시면은 일단 젊은 층이랑 30대 40대 자영업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뭐 저러다가 뭐 또 뭐 딴소리 하겠지 또 내일 되면 또 이제 머릿속에 또 포맷이 되겠지 막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신한수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했던 게 조기 전당대회를 하던가 해야 된다 이거는 이 비대위 체제를 끝내야 된다라고 누차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와 함께 계속 우리가 가져야 될 이슈가 무소속분들의 복당 이슈예요 근데 아예 복당을 다 안 시키면 말을 안 하겠는데 누구는 입당을 시켜주고 누구는 안 되고 약간 지금 편차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속이 보인다 너무나도 지금 경계하는 티가 팍팍 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 상황을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개개인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 지금 한 표가 아쉽고 지지율이 5% 10%가 아쉬운 상황에서 자기 개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홍준표를 견제하고 홍준표 의원을 견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좀 옹졸합니다 제가 봐도 젊은 층들이 홍준표 의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홍준표만의 소신발언 청렴함 잡다구리한 이런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도 좀 섭섭한 게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실 탈당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입당을 시켜준 것도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주호영 원내대표로 입당을 시켜줬거든요 그럼 정치는 신의와 또 의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동지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거나 자꾸 바깥에 놔두면 안 된다 들어와서 당에서 또 힘 있게 발언도 해야 되고 홍준표의 메시지가 굉장히 귀에 사람들한테 쏙쏙 들어옵니다 이런 메시지와 정책 같은 게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10달 안으로 빨리 입당을 시키는 게 지주율이 좀 탄탄해지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완벽하게 또 국민의힘에 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다 못해 그래도 오랫동안 같은 당에서 한 숯밥 먹으면서 정치했던 사이지 않습니까? 아무렴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 했다가 여기에서 뭐 했다가 하신 분보다야 신의가 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도 진전 없이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지도부가 좀 각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지금 많은 공감이 느껴지는데요 이왕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뭐 그냥 이런 얘기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제가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EQ 형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또 홍준표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시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하는 게 아 우리 신의 한 수가 이제 이겁니다 뭐 이래서 지금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저희는 원래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런데 다만 어떤 점이 우리 EQ 형님으로 하여금 아 홍준표 대표를 좀 지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왕 소개해 주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은 홍준표 의원이라는 이름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당이 제일 어려울 때 대선 후보를 대수면서 기자들과 간원토론부터 시작해서 봤을 때 자기만의 소신적인 발언 그 다음에 정책적인 면 그리고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1조 4천억 부채를 1년 6개월 안에 싹 다 부채를 탕감을 했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행정 능력으로 뭐 부동산을 팔거나 한 게 아니라 이 경남도의 행정 능력으로 빚을 1조 4천억을 탕감했습니다 아니 우리 우동균자님도 아시다시피 한 가정의 아버지가 빚을 자꾸 내는 것보다는 빚을 갚아내가면서 가정의 흑자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게 훌륭한 가장이자 리더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문재인은 빚만 축축축 내고 있는 사람이지요 예 그럼 그런 업적 행정 능력이 검증되어 있지 당대표 해봤지 원내대표 해봤지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무소적 있다는 거는 너무 이거는 자원 낭비입니다 이런 분들이 빨리 좀 이 땅을 시켜서 이런 훌륭한 분들 또 우리 홍줍의 정책도 제일 대표적인 게 1가구 2주택 부동산 정책 중에서 과도한 세금이 이중과세다 재산세를 좀 조정하더라도 1가구 2주택들은 종부세나 이런 보유세 같은 거를 좀 폐지해야 된다 이런 법안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해서 우리 또 학부모 여러분들 저도 학부모 입장이지 않습니까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 저도 아주 공감해요 내신으로는 이게 예전에 음서제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시 제도를 확대시켜서 1년에 수능을 두 번 봐서 그중에 성적이 제일 좋은 걸로 대학교 갈 수 있는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보고 대학교를 갈 수 있게 그리고 또 사법고시 부활 이런 좋은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보수 정치인 중에는 홍준표만큼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큰 매력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게 저도 그래서 탄핵전국 와중에도 입원을 찍을 수 있었던 것들이 또 그런 영향들이 다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신해안수에 고정으로 출연하신 분 중에 양은태 박사님이라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주치의도 하셨던 그만큼 훌륭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분이신데 그분께서도 누차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무소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다 복당 이제 해야 된다 아니 그 사람들이 총선 때 그랬다 쳐도 살아서 돌아왔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야당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들도 함께 구성원으로서 뛰어가지고 야당 내에서 붐업을 일으킬 수 있게 됐는데 결국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당내에서 들리는 말로는 자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김종인씨가 자기가 아주 황제처럼 하고 다니는데요 그런 정도의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지금 당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저 엉망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원로에서도 비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단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외에도 아직 못 돌아오신 분들 이분들도 제발 좀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 정말 국민의힘 내에서 선순환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홍준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수 빅텐트를 또 제일 먼저 주장하셨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원탁 테이블에서 서로 장점 그다음에 정책 이런 비전 앞으로 나가야 할 길 이런 거 모든 다 모여서 오세훈, 유승민, 홍준표 그다음에 원희룡 기타 등등 또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까지 다 모여가지고 보수 빅텐트를 하자 그게 아주 앞으로는 저는 그게 반문연대로 모이자 이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 아주 홍준표 의원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지 않나 근데 사실 선거의 층에서 보면요 반문연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대선 그 엄혹한 대선 때도 보면요 문재인이 과반을 못 했어요 사실 그 분위기면요 문재인 거의 60, 70% 할 기세 아니었습니까 근데 막상 뚜껑 까보니까 홍준표 당시 후보 그리고 안철수 당시 후보 합치면 문재인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적권을 겪어봤잖아요 겪고 났는데도 우리가 또 찢어져서 우리가 선거를 한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선거가 되겠냐 때문에 반문연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가 아 이 사람은 너무 온건해 아 이 사람은 너무 극우스러워 아 이 사람 너무 강경해 우리가 이걸로 서로 파일을 나누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당신 좀 목소리가 센 건 알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이 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저 사람을 맞서서 같이 가야 된다 아 당신 목소리가 너무 약해 새님 같아 그래도 당신도 어쨌든 문재인하고 대항하겠다고 온 사람이니 같이 가자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큰 틀로 간다면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홍준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수 빅텐터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장점을 내세워서 서로 잘못된 부분 반성해야 될 문제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다가오는 보궐선거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홍준표 의원께서 또 복당을 하고 보궐선거를 잘 준비해서 이거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승리 이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수 빅텐터 구성해서 대선 후보 한 명 딱 나오면 저는 충분히 문재인 정권을 이번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사해라 문재인 조사하자 내려와라 이렇게 백날 외쳐봐도 정권을 바꿔서 문재인 정권을 조사를 해야 되지 이게 옵티머스 펀드 쌍어펀드 각종 기타 문제 바이오 주식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좌파만 짓거라면 금융사기 서민들 경제 직격탄이지 않습니까 정권 바꾸는 게 제일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이큐 형님 말씀에 적극 공감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터질 건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아직도 많죠 뒤에 쌓인 게 근데 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법도 바꾼 정권 아닙니까 이거는 바꿔놓고 봐야 돼요 지금 어느 상태냐 판도라의 상자에 지금 열쇠는 다 꽂혔어요 돌리기도 했어요 열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열겠지 이 사람들이 다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아내려면 우리가 진짜 뒤집어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보수 진영에서 한 명 딱 나와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거 그때는 진짜 다 뭉쳐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문재인 정권이 내년부터는 경제 플러스 K-방역 실패 플러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왕창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좌파 쪽에서 이게 지금 180석이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뽑아줬는데도 경제가 내년에 더 안 좋고 지금 경제가 완전히 박살 났거든요 자영업자 실물 경제가 완전히 박살 났고 주식은 올랐는데 이건 거의 도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 경제입니다 이게 내년에 터지고 그러면 아마 지지율이 완창 떨어지면 아마 좌파 쪽에서 지들끼리 분열이 날 것 같아요 제2의 열린 우리당처럼 그런 식으로 분리되고 보수는 분리되지 말고 보수 빅텐트를 구성해서 제일 괜찮은 사람 경선을 통과해서 한 명 딱 나가준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정권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빅텐트를 가지고 우리가 맞서 싸운다면요 재보급부터 시작해서 쫙 탄탄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질문은 편하게 제가 드리는 거지만 당연히 우리 이키 형님께서는 그 보수의 1인자로서 딱 그분이 떠올리고 계시겠지만 설령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틀어질 상황은 아니잖아요 흔들리면 안 되죠 저도 최대한 홍준표 의원께서 입당해서 잘 되셨으면 좋겠다 대선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그거는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건데 하여튼 한 사람으로 잘 뭉쳐가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큐 형님께서 여러 가지 참 문재인 조건의 실정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또 시원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을 좀 나아가야 되겠나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맥을 짚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공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큐 채널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 중에는 또 거기 뭐 그런 채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중에 계시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시고 나면은 억방도 하고 술 한잔 하면서 또 소통하는 또 댓글도 읽어주면서 좀 편안하게 재밌게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예 우리 신혜안수 형님들님들 예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신혜안수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꾸준하게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도 또 저희 채널 홍보해야 돼가지고 하여튼 계속해서 뭐 이큐 채널도 너무 잘 되셨으면 좋겠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서로 또 좋은 방향으로 잘 봐가지고요 정말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또 많잖아요 유튜버들이 그래서 다 함께 뭉쳐가지고 저희가 맨날 씻고 뜯어도 모자랄 이 문재인 조건 함께 우리가 맞서서 우리가 좀 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홍보를 하시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뭐 미약하지만은 제 채널에서는 좀 젊은 30대 40대 50대 자영업자들이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계신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똘똘 뭉쳐가지고 이 좌파 정권에 대한 이 좀 비판도 좀 같이 하면서 우리 자영업자만 똘똘 뭉쳐도 문재인 정권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아버지들이 좌파면 되겠습니까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안정적으로 성공을 하셔야지 급진적으로 하면 장사 안 됩니다 우리 700만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이번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심판하고 다음 대선도 심판할 수 있게 좀 제발 좀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파이팅! 파이팅! 네 EQ 형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말씀을 제가 계속 듣고 나니까 속이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저는 우리 EQ 형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 중에 열린우리당이 딱 좋은 비유였습니다 노무현 때 그 탄핵 프레임 이용해가지고 열린우리당 과반 차지했죠 근데 과반 차지해서 국정 운영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개판 5분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총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180석이라서 신났죠 지금 뭐 지들 마음대로 법 받고 가니까 신났죠 그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똑똑히 기억해서 내년 재보궐 때 심판하고 그 다음 대선에서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고 총선에서 민주당 아예 이름을 지어버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시고 늘 함께 규탄의 목소리 이어나가 주셔야 됩니다 신한수도 물론 그 순간까지 함께 뛰어나갈 건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요 거듭 추천 누리신 분들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에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영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안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안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 플러스 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안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